안녕하세요 꼬탈미 입니다 오늘은 북어 북어 넣고 저랑 한 해 갖고 잔치국수 삶아서 북어로 육수내 가지고 북어 육수내서 잔치국수 삶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북어로 육수내니까 너무 육수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요 제가 맛을 아까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북어 사다가 마트 가면 많잖아요 사다가 한번 국물 내서 자칫국수 삶아서 드셔보세요 맛있지? 북어로 하니까 맛있다 북어로 하니까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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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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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밥 얻어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부정은 나물하고 밥 더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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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